남자들은 다 똑같다. 청순 아니면 섹시. 그래서 영광님. 네. 청순 좋아합니까? 섹시 좋아합니까? 저는 섹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대장님이 바디라인 중에 핫 바디 핫 바디 나이스 바디 다리 라인이 너무 예뻐요. 나는 오늘 다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영광님 내 여자는 위에 노출이 좋다 아래 노출이 좋다. 하나 둘 셋. 준다. 패션의 선구자. 블랙핑크 제니 언니. 인간 샤넬 내가 갖고 왔어요. 정말요? 제가 감히 샤넬은? 오 마이 갓. 뭐야 뭐야 뭐야. 저는 샤넬 비제티인데 여기가 앞이에요? 네 앞이에요. 안에 이제 탑 브라를 베이스로 하나 깔아줄 거예요. 요즘에 하위 웨이스로 허리는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여기 라인이 일자로 딱 가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장님이 허리가 너무 앙상스 허리 이거 하나만 입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 위에다가 약간 뉴트로 이런 감성으로 또 올 봄에 산뜻한 가디건이 이렇게 나왔죠 뭐예요. 하지만 저는 보라색. 어머! 너무 예쁘네요. 상큼 상큼. 이제 마지막으로 뽐뽐뽐뽐뽐뽐이 왔어요. 민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또 컬러가 세트로 이런 식으로 오 예쁘다. 이런 느낌도 되게 잘 어울린다. 민트색? 궁금하다 어떨지. 근데 이거는 연출하기가 되게 좋아요. 분리가 돼요. 여러분? 벨트가 무중이랑 벨트형 이거 유행이거든요. 저 요즘에 이런 약간 감성 들어가 있는 게 궁금하겠다. 진짜. 제복 같은 느낌인데? 제복 갖춰져 있는 딱. 이렇게 기본 치마로 입어도 되지만 이거를 베이스로 안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위 실종류로 해서 이걸 밖으로 빼는 거예요. 어떤 게 맘에 들어요? 저는 그래요 이거요. UI로 저거 골라요. 가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셀럽잔치입니까 셀럽잔치? 진짜 놀랐어. 제가 사실은 지금 너무 놀란 게 우리 가게에 유명한 오시는 분이 있냐 그래서 아 50만 넘는 뷰티 유튜버가 있다. 섭외하실 줄이라서 진짜 오늘 몰랐고 반츠가 아니에요? 반츠 이렇게 안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매장에 소윤 씨 담당자 분이 따로 계세요. 저는 미영 언니가 이제 옷을 코디해 주실 때 제가 딱 거부를 오늘 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소윤 님이 자켓 귀신입니다. 죽을 때도 자켓 입고 죽을 거예요. 소윤 님. 어 잠깐만. 이거 제 옷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내가 탐나는 옷인데요. 예쁘다. 밑에 이제 슬랙스. 요즘에 또 사업하는 비즈니스 걸 베이지 이렇게 입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하고 블랙을 입어주면 굉장히 시크해. 그러네요. 편의점이 제니 아 이거 아니에요? 노노노노노노. 나 무서워서 코디 못 할 것 같은데 저도. 베이직하게 한 이유가 왜였냐면 위에가 아 그런 건 또 말이 달라지죠. 제 겁니다.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게 또 세트야. 수줍은 날에는 잠그시고 더운 날에는 겨드라기까지 풀으시고 제가 셔츠를 원래 안 입어서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세련되게 저도 이걸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안 입는 건 원래 잘 안 입어요. 안 입는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언니! 알았어 알았어. 저는 이 코디로! 언니! 소연 님의 피그! 이렇게! 근데 진짜 예뻐요. 우리 돌링 돌링 고 돌링! 안녕하세요! DNA에서 숨길 수가 없나 봐. 저 고등학교 때 이랬거든. 그 말은 즉, 굉장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친구예요. 블랙 앤 화이트 컬러가 굉장히 대세 컬러거든요. 준비했어요. 오 예쁘다. 기도드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롱 원피스인데 여기다가 어글리 슈즈나 나이키 운동하나 신어줘도 하이 엔드 스트릿 패션이 연출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원피스. 언니 말 들어. 언니 말 들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니. 소윤 언니. 황팬으로서 언니가 골라주는 걸 저는. 아니야 이러지 마. 왜냐하면 제가 집에 원피스가 아예 없거든요. 아 진짜? 이런 거 입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얼굴 달라졌으니까 새롭게 원피스로. 모든 걸 업로드하는 거죠. 정말 이뻐요. 여기 살아있는 장미나. 흔한 여자들의 또 대화죠 저게. 그래서 보면 벌써 한 선화하세요. 아 주거니 벗거니. 댓글 테러 맞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옷을 되게 잘 입으려면 레이어드 해야 돼요. 알죠? 근데 레이어드를 하려고 하면 총자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레이어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다. 옷이 두 벌이랍니다. 안에 나시. 그리고 이렇게 오프셔츠의 기본 티가 레이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걸 우리가 1탄 입히라고 하죠. 총 2개인데 이게 19,900원이에요. 저는 밑에다가 상큼 발랄하게 스커트를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오 나쁘지 않은데? 어찌 이거 얼마인지 우리 가격 봐야 돼. 어머. 17,500원. 와우. 가성비가 좋은 여기는 어디? 예쁘랗니? 그리고 우리 주원 씨의 러블리를 보여줄 프리필. 브리하우스를 갖고 왔어요.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잘 어울릴까 봐. 아니 잘 어울릴까 봐? 본심 나왔어. 아니 잘 어울릴까? 잘 어울릴까?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갖고 왔어. 갖고 왔어. 방금 눈치 줬는데요. 저한테. 저거 아니라고? 네. 이제 그 가게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좀 영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하이 웨스트 스커트를 준비해봤어요. 위에다가 캐주얼한데 귀여운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롱 부츠 살 돈 없는 친구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우리에게 니삭스가 있으니까요. 이 하이 입 같은 경우를 입어주면 다리가 비루고. 우리 옷 하나만 더 사자.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 상큼하다. 2월의 여인. 무리수? 이거 자켓이 얼마냐면. 비싸지 않아요. 너무 싸. 48,000원. 그래도 2만 원돈이 남아. 블레이저 하기 전에 티는 살짝 했는데. 끝났어. 저는 오늘 가성비와 패션을 두 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갈게요. 짜란. 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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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스 범스 범. 아 근데 옷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인디언 꼬마 추산 룩? 인디언. 인년처럼. 모르니 이러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잘 하던데 진짜. 아 저는 범수님이 약간 구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하면 또 뭐 이런 나염 이런 빈티지한 이런 느낌 하지만 소재를 일부러 시폰으로 샤랑샤랑 거리게 골라봤거든요 어머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찰떡 헤어 컬러랑 너무 예쁘다 언니 잘 어울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켓 하나 다 걸쳐주면 와 아 근데 어떻게 아까 처음 것도 나는 맘에 들고 이것도 맘에 들어요 원피스가 5만 7천 원 자켓이 4만 5천 원 봐봐요 자 이제 7만 9천 9백 원이냐 10만 원이냐 그러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 분이잖아 카메라 감독님이 네 분이 있습니다 자 두 개 마음에 드니까 두고두고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어머 어머 거침없이 가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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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거치가 있던데 웬일이야 러블리 그럼 선범위의 선택은? 남자친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겠습니다 플라워 원피스의 자켓으로 고고고 경자년에도 이렇게 왔어요 제가 큰 절 한 번 올리고 시작할게요 열 부탁드릴게요 이런 좀 캐주얼한 스타일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서 지금 비시티의 원피스에 셔츠를 준비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셔링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여자들 안주 많이 먹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셔링이 다 커보여줘요 내 뱃살이 아니고 옷의 주름인 줄 알아요 어머 핑크가 왜 그렇게 잘 어울려요? 핑크 요정이다 요정님 어 근데 약간 길가 애매하지 않나 키가 작아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웨스트에다가 벨트를 하신 다음에 살짝만 위로 올려주시면 조절이 가능해요 또 이제 개나리 진달래 만발할 계절이 왔죠? 오늘 뉴스 꽃샘추위 이것도 예쁘다 어머 시사님이 아주 귀여운 이런 붓살이 통통하게 살짝 있기 때문에 브이넥을 입어주시면요 얼굴도 갸름해 보이면서도 목 아드 목 아드 목 아드 귀로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컬러 어떤 디자인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쪽 나랑 통했어 응? 정말루? 정말루요 정말루 요즘에 이제 봄에 되면 항상 블라우스들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세일러 카라가 뒤에 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스쿼트 너무 편하죠? 두 눈 번쩍 뜨고 보셔야 돼요 진짜 짜라란 아 원피스 여기에 항상 기본 폴라티 기본 티만 입잖아요 기본 셔츠 아니에요 근데 기장감이 조금 걱정하지 마세요 벨트 벨트를 으룩 구름 또 안쪽으로 그 라인을 ASL 너무 속이 달려 분위기 있게 다가가는 룩으로는 이렇게 블라우스에 라시 원피스를 같이 매치해주시는 거 완전 데이트룩 같아요 두 개가 너무 고민이 되거든요? 나 이 옷을 오늘 돈을 뿌려보겠다 어떤 건가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기장감 때문에 이쪽이지 않나?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오늘 자기는 복숭아 발렌타인데이의 피치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하 오케이 렛츠 기릿 오늘 작정하고 한번 섹시를 간다 아찔한 원피스가 필요하거든요 어머 어머 이게 제 다리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쫙쫙쫙 늘어나 발렌타인데이 클럽 룩 아니에요? 바람피라고 입히시는 거 같은데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의미가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나만 입으면 남자분들도 싫어 내 여자는 또 지금 뷔을 얇게 입고 싶죠 가려주고 싶은가 이렇게 타이발드 자켓을 하나만 딱 입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어디 장례식장 지금 누구 하나 돌아가셨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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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 봤을 때부터 제 거인 줄 알았어 올블랙에 레드 포인트를 딱 주는 게 바로 신의 한수예요. 맘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로맨틱 무드. 바쁜 거 먹더라도 로맨틱이 살아 있도록. 멋있게 이걸로 갈까요? 저 원래 범죽불가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한 번 이렇게 딱 기를 죽여주는. 오늘 남자친구를 로맨틱 무드로 빠지게 섹슈해요. 우리의 인사 갱! 아닌가요? 저 한국인이에요. 다른 말, 고운 말. 여기는 잼스터. 저 말씀드릴 거 하나 있어요. 2018년 12월에 더블 싱글을 냈었는데 알죠 알죠? 거기 뮤직비디오에 미양언니에서 바지 산 거 입었었어요. 사실은 봤어요. 저게 가야 우리 건가 맞나 아닌가. 제가 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앨범이 또 나온다는 소리. 싱글이에요. 싱글 앨범이 3월에 나오는데 화분 촬영을 해줄 예정이에요. 사실은 헤어 컬러가 너무 다양해서 무슨 컬러를 오늘 하고 올지 너무 궁금했는데 핑크야. 오늘 나랑 맞았어. 핑크를 준비했어요. 브린 님이 실제로 보니까 진짜 포켓걸이에요. 정말 아담하시고 이렇게. 심판이에요.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와. 부츠컷을 입힐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스커트로 약간 펑키하게 갈 건가 저는 스커트 같아. 저는 스커트. 그럼 이거 탈락. 이렇게 입고 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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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락. 베르사체의 황연은 또 이런 베르사체 백을 하나 바로 여기 자리에서 어머. 이런 느낌. 약간 깁스 같지 않아.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도 핑크에 이렇게 입어줄 것인가. 이렇게 너무 투머치하다. 그래서 화이트룩. 소심하셔. 그러니까 선택 못 받을 건데. 팁을 드리자면 투머치 할수록 좋아해요. 왜 베르사체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불인이다. 자 이제 특배부로.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과감한 스쿤룩. 스쿤룩. 자 우선 교복 하나 들어갈게요. 이렇게 체크. 기본적인 오버사이즈의 바로 요거 하이웨스트. 이 바지를 입힐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다 찝어오셨어요. 아 제가 위아래 다 패턴 있는 거를 무조건 입거든요. 오늘 화보 촬영해준다고 했잖아. 오늘 칼 갈고 왔어 진짜로. 자 위에 그냥 또 들어가면 안 되죠. 라임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레이어드 된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아 너무 좋은데요. 근데 캐스퍼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까요? 제가 약간 강박증에 있어서 뭔가에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핑크색이 머리랑 손톱이랑이 맞추는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님. 아 나 근데 너무 궁금해. 뭘 고를지. 저도 솔직히 핑크 할 것 같아요. 아 역시. 뭔가 라니 팬들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렇지. 아 우리 캐스퍼님이 보면 막 나한테 We are only come on 막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해서 내가 어 네.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아 저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조용하다는 말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상대적인 거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약간 노출 오케이다? 노출 정말 안 된다? 뭐 어느 정도 약간 우선은 약간의 올 시스루를 준비해봤어요. 여기에 가리개가 이 안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 겉으로 넣을 거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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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화이트 하이웨스트 레더가 들어갈 거예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만 입으면 섹시하기만 해요. 근데 여기에 라임 트위드에 아 난리 났다. 이 위에 입혀주면 사실은 시스루된 부분은 이 목숨 밖에 안 오졌다 지렸다 나의 마음을 조지구시 조지웅 씨 아직도 써먹어요? 여기 신발을 라임으로 와! 라임으로 섹시하지만 유니크한 걸크러쉬가 있어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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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